방탄소년단입니다. 방탄소년단은 5월에 발명 시그 버터로 빌보드 10주 이상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었죠. 네, 4회 연속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.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K-POP의 대표주자입니다.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수상 소감 부탁드리게요. 와우! 네, 올해의 아티스트의, 올해의 아티스트 BTS의 수상 소감을 받게 된 정국입니다. 일단 가장 먼저 이 상을 받게 해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렇게 매번 의미 있는 상을 받을 때마다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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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 그만큼의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또 멤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직 많이 부족한 친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담감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응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